내가 앞으로 많이 좋아해줄게 진짜 잘해줄게 오빠 좋아해요 알려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좋아? 내가 왜? 다른 사람 몰라도 차영사는 어떻게 죽였어? 지원인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 과거도 내가 정상이 아니란 것도 오면아 이렇게 잘생겼었다고 이래서 말해 모두 다 진짜란 그래도 억울도 과목을 봐봐 차영은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다면 아버지가 그래 무서워하거든 왜 생각했어? 널 만난 건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내겐 불러줄 이름이 없어 왜 그러냐고? 어? 네가 내 눈앞에서 죽을 뻔했어 내 심정이 어떤인 줄 알아? 네 네가 알아? 너 힘들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 넌 날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근데 너 근데 너 그동안 그동안 너 도대체 뭐야? 너 도대체 뭐야? 뭐냐고? 내가 그의 눈앞에서 죽을 뻔했어 너의 눈앞에서 죽을 뻔했어 너의 눈앞에서 죽을 뻔했어 나도 너처럼 울 수 있어 눈앞에 깜짝 안고 나 속을 수 있어 너의 눈앞에 울고 있어 끝까지 백기성으로 살아 우리의 눈앞에 울고 있어 너의 눈앞에 울고 있어 너의 눈앞에 울고 있어 너의 눈앞에 울고 있어 너의 눈앞에 울고 있어 아무 일도 없이 예를 들었는데 변인 내가 자기의 마음이 그저 무슨 뜻이야 우리 만난 지 14년이야 계속 처음 같을 순 없잖아 저의 눈앞에 울고 있어